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제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 근래에 이재명 후보의 과거와 관련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면서 상식선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참으로 아마 놀라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상식이란 그런 기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11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김명진 기자가 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맡았던 또 하나의 잔혹한 살인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김명진 기사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06년도에 자신이 수임했던 조카의 교제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사과하면서 친척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7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일가 친척이 아닌 또 다른 여성 상대의 교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대며 엄독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딸은 보내달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재명 후보가 다른 변호사 1인과 함께 공동 변호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렇게 하면서 감형을 요구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범인 2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첫 공판 이전에 인선이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범인 2씨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재판 과정에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번째 공판 때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2씨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김명진 기자의 기사를 지금 여러분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사건 자체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 부분은 제가 그냥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유의 입담으로 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설 정도로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행한 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살인사건은 대부분이 국선 변호사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저는 극악한 살인사건을 소상하게 알았은 것이고 그처럼 잘 아는 상태에서 살인사건을 맡아서 변호했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의구심과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었던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냥 정상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그런 집안에서 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런 것을 그냥 차치하고 그냥 정상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정상인조차 선택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정말 딱한 상황에 처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그런 대통령의 격이 이렇게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은 그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 텐데 그저 선택한 사람이 저렇게 복잡하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을 뽑게 되었을까 참 그 점이 이야기도 힘들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